눈쟁이... 이거 인천의 명물 눈쟁이집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 집 온다고 PC방 만들었잖아요. 이 영상은 노올드VP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올드VPN은 VPN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인데 60개국에 5,500개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요.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등 여러 운영체제에서 아주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정 하나로 6개의 기기에서 동시 접속까지 가능하고요. 각종 여러 가지 기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있는 링크로 가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루입니다. 눈쟁이집을 급습합니다. 인사하세요. 아, 뭐 과정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재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눈쟁이 초대 안 했는데 눈쟁이도 왔네? 저기요, 저희 집인데. 나 님 집에서 촬영한다 했지, 님 초대한 적 없는데. 오늘 컨텐츠 3명이서 촬영하기로 했는데, 그죠? 컴퓨터도 딱 3대네. 갑자기 왔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제가 지금 이거 설치한다고 지금. 이거 지금 바로 레이더에서 나온 초경량 마우스. 오, 대박. 없어서 못 구한다는 그 마우스입니다. 어제 구했누. 아, 김보루. 김보루 뒤에. 와, 나 빈단다. 소감인데? 아, 안녕? 난 신이야. 형 신이 신이야. 미안해. 어, 뭐야. 일단 이거, 이거 좀 켜보가. 어, 뭐야? 이쪽으로. 이, 이, 딱딱 소리. 우와, 이 딱딱 소리 뭐야? 만져보기. 대박, 대박. 뭐야? 날개 아니야? 우와, 우와. 개 신기해. 이 집에 귀신이 산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 아, 님들 때문에 이걸 내 탓이라고. 하긴 지금 여기 다 뺀다고 이렇게 그랬잖아. 이걸 내 탓이라고. 아이고, 눈쟁이 좀 치우고 살지. 아유, 지방 꼴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우리가 치워드릴 테니까 하나씩 가져갔긴. 좀 안 쓰는 거 있으면 저희에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안 쓰는 거 저 통해 주는 거 들어갑시다. 어디야, 여기야? 아, 여기 이거 가져가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아, 여기 안 쓰는 거 여기 다 하는 거. 아, 그냥 뭐 아무거나 다 집어가면 되죠? 저희 이거 필요했거든요, 스트림덱. 아주 좋아요, 눈쟁이 지휘. 아주 맛있게 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하러 왔죠? 자, 오늘 콘텐츠 대충 설명하자면 불알친구는 아니지만 그 알친구들의 한 집에서 로망. 자취방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게임하는 PC방. 그렇죠. 한 번씩 상상해보지 않습니까? 이게 PC방은 편하게 뭐 돈 내고 가서 음식도 시켜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좀 뭔가 친구, 이런 알친구의 그런데 가가지고 알친구의 허락도 받았으니까. 자취방에 가서 컴퓨터가 솔직히 알친구들이 컴퓨터 이렇게 3대, 4대 갖고 있는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폴드 휴대폰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야. 대구 내?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없다고. 자, 들어갈게요. 자, 슬레이드 칩니다.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정말 비슷한 슬레이드. 어? 집이 같은 파티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집. 이쪽 하나 나왔어요. 어? 다 빼라. 개피? 아, 나. 이제. 조금 무리했다. 자, 못 살려, 자기. 자, 눈 키벌레 실력 보여주세요. 아, 나이스, 나이스. 베란다 있어요, 베란다. 2층 베란다 있어요, 문쟁이. 거기 베란다에 있어요, 거기. 오케이. 어허. 라스트죠? 거기 없어요? 아, 없네. 없어요. 우리가 모두 응원 중이야. 그럼. 문쟁이, 우리 뒤가, 우리 뒤에 지금 시선이. 아, 무서워요. 어? 살렸다. 어? 어? 살렸어. 아, 한 명 집 들어갔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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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는, 던지는 무신. 갔딴. 하나, 2층. 왼쪽 창문. 잘 버틴다, 눈 키벌레 역시. 아. 시야석을 다 아네. 저 바로 머리 위에 베란다. 야, 이렇게 된 거 버텨봐. 계속. 어? 골. 자기랑 가까이자. 자기가 무리하지 마. 나, 이따.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나, 뭐해? 뭐하는 거야? 아니, 죽을 하면서 나라. 왜 그래, 왜. 아, 기다리는 데 있는데 왜 그랬지? 아니, 왜. 왜 계속 이래. 이게 뭐야, 이거. 아니, 뭐하는 거야. 아, 그거 안 되는 데잖아, 이거. 뭐? 아, 앞에는 잘 개조 시켰거든. 두고, 왜. 아, 왜 좀 뺐지? 왜 이래. 왜 그러냐고. 왜 오른가. 아,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아, 부서진 창가. 뭐지 저거? 저거 아닌가 저거? 눈 크게. 저기요. 네? 눈 빠져요. 아니, 저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저 이렇게 봐야 돼요. 한 명 기절이요. 나이스. 저는 다운이지만. 엄박이요. 기절이요. 엄박이요. 앞에. 나이스.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다 잡았어요? 네, 다 잡았어요. 개꿀띠. 오케이, 오케이. 저거 잡을 수 있다. 세 명이야, 세 명. 나 딱 붙이면 돼요. 나 붙어있을게. 나 붙어있을게. 배율도 없어가지고. 못 배웠어야 되거든. 없으면? 곧 탔는데? 부셔버려, 부셔버려. 다 피해, 다 피해. 확인, 확인, 확인. 쟤들 뭐해? 뭐함? 어, 올랐다, 올랐다. 싸줘, 싸줘, 싸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대박, 대박. 와, 눈질이 우지가 진짜 살렸다, 나는. 다 들어가고. 내렸다는 소리 좀 보여줬어. 다샤 챙겨와줘. 다샤 챙겨와줘. 다샤가 있었어. 어, 저기, 저거. 300방향. 펑크쪽. 그, 안테나? 레이더? 한 파티. 300방향. 왕뚜껑, 왕뚜껑. 왕뚜껑 한 파티. 왕뚜껑 세 명. 근데, 괜찮은 거야? 400메다. 안 죽어. 아, 죽었다, 죽었다. 한 명 더. 기절이네. 능선 뒤에 한 명 더. 왕뚜껑 왼쪽 가게야. 나 이거 좀 불안해, 사실. 어. 빨리 쏴도 될 것 같은데. 자기장 바퀴 엄청 많다. 280, 도로 건넌다. 네. 우리가 이거 앞으로 먹어야 돼. 쏘지 말아봐. 쏘지 말아봐. 잠깐만.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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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서 피 빨고 있어. 기절. 잡았어. 자기장 바퀴야. 적었어, 적어. 자기장 바퀴 라인에서 들어올 거야. 240. 아까 핀 여기 있었어. 싸워빙에 있었어. 싸워빙에 있었어. 아니. 누구세요? 우리 각 굉장히 넓게 먹자. 문쟁이 내 쪽, 내 쪽 센터 여기 먹어. 어. 알았을. 알았을. 나 안 돼. 도지게 싸운다. 총알이야. 어, 저기 다 죽었다. 따개비. 두 명. 오케이, 오케이. 어, 도인다. 150 방향. 길리 오른쪽으로 돈다. 한 대. 에따, 에따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조심하세요. 연막 친 애들. 연막 친 쪽에 하나 있고, 길리 오른쪽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입니다에? 아직 안 달렸어요. 왜 이렇게 안 달려고 그러지? 계속 뿌려요. 두 명인가? 다 싶고. 달린다, 달린다, 달린다. 자기장 안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왼쪽 연막. 왼쪽, 왼쪽. 길리 라스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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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프리막 들어온다. 차로 박아버려도 되겠는데, 쟤들? 죄송한데 차가. 내렸다, 내렸다. 공장. 내렸는데 나. 난 총이 없어. 아예. 공장. 한 명 다운. 세 명. 나머지 공장 세 명 들어간다. 확인, 확인. 나, 나 못 들었어. 나머지 공장 두 명. 여기 총. 여기 총. 나와, 나와, 나와. 총 한 명 다운. 나이스. 조심해. 나 있다, 나 있다. 한 명 어딨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이거 못 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풀 도핑.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왼쪽에. 왼쪽 차, 차. 오케이, 체크. 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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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안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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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려오지? 하하하. 야, 내린다. 안 내리냐? 거기, 거기. 내버려 둬 그냥. 설마 레이저. 설마 레이저. 아니, 이거 말해.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미안해. 아, 진짜.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내가 앞자리인 줄 알았어 아니 뭐 하는 거지? 심지어 또 맞네? 어? 어떻게 맞춰? 제가 어떻게 된 거죠 사장님?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어떻게 된 거죠? 막판이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뭐 맘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제가 죽을 줄 알지 없습니다 자, 누드웨이 씨 엎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엔딩 합시다 영상 엔딩 엔딩idade 어버리는 걸로 깡댕기 한 대 막 proportion합시다 죄송합니다 어디잠요? 스쿼드 4명입니다 울려치기 갑니다 덩타갑니다 푹시다 울시다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했던 놀드 VPN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인터넷 생활은 아주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요 아래에 링크해서 가입을 하신다면 첫 달은 무료의 3년간 70%에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치기 귀찮을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과 댓글에도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현재 시간 새벽 3시 20분 친구랑 같이 게임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엉덩이도 좀 때리고 저 손이 더 아파요 지금 빨개 좀 먹어요 제 엉덩이도 아프거든요 제 머리도 아파요 확실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바로바로 응징할 수도 있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 가끔 저 집방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재현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재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런 컴퓨터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 다들 한 번씩 생각해보지 않아? 맞아 페이스북에 그런 거 있잖아 친구끼리 PC방 찾았다 해가지고 컴퓨터 재현한다고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걸 로망을 저희가 실현을 해봤는데 그렇죠 앞으로는 눈쟁이 집을 일찍 아지트로 삼고 저희가 아지트로 삼고 콘텐츠도 여기서 하는 거죠 괜찮죠? 괜찮죠? 눈쟁이님도 오실래요? 그동안 PC방 만들어야 되나요? 네네 스낵도 만들고 스낵바도 좀 만들고 수면실도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네 눈쟁이 농담 같죠? 저희 너무 재밌어서 진짜 들어올 것 같아요 깰깰깰깰깰 우리 시아분들의 좋은 영상 컨텐츠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에 많이 담아주시고 보고싶은 장면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로망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실현해보겠습니다 눈쟁이 집에서요 핵심 핵심 눈쟁이 님도 오실래요? 게스트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끝 편의점 이거 편의점 어떻게 하냐 수고해 우리 영상 끊고 누구 그리고 네 에어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